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요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땀까지 뻘뻘 흘리시고 아유 정말 아유 힘드시죠 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게 의사의 직분입니다 네 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는 서비스다 그것도 아주 비싼 서비스다 이게 의료는 서비스다 우리 병원 신조다 이 말씀하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크게 잘 아는 사람이 아는 것하고 동의하는건 다르죠 아니 매년 검사장도 1년 비수료가 얼마든지 날아 대략 뭐 수십억 하죠 뭐 그것도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새 장비로 교체하기 바쁘구요 아 정말 병원 유지하기 힘들죠 아 아 야 안 봐 너 나 수술하고 싶냐 예? 아 나 쓰러지는 꼴 보고 싶냐고 아니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 맘에 한두로 쳐먹어 에이 말씀 드렸잖아요 아는 것하고 동의하는건 다르다구요 아이고 저 이렇게 보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바보라도 줄줄 외우는건 당연하죠 아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술비보다 진단검사비가 너댓배 더 든다는게 환자들 입장에서 말도 안된다는거 이건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굳이 안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 지금 그럼 우리가 말이 안되는 소리 한다는거야? 무슨 얘기를 이렇게 지나치게 해? 암박의사야 의사 왜 환자 얘기를 해? 이 아 탔어 탔어 네 오늘 안박이 또 깜빡하고 있는거 같아서 그 최후의 어린 양 한 마리까지 챙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굳이 불렀는데 나 정말 후회없지 자네가 선택하는거야 네 네 그래 택근도 하지 택근도 하지 택근도 하지 택근도 하지